오늘도 말라하고 개싸움을 해가지고 물벨하고 맞았어요. 둘이 물고 떨어졌어요. 말라야, 이 콧잔등이 지금 다 죽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. 이게 써니하고 말라가 풀어줬더니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이것 좀 봐요. 말라가 써니한테 물리고 이에도 써니 발을 물어가지고 이게 물로 지금 콧구멍에서 숨을 못 쉬게 하니까 지금 이 개싸우면요. 아침에 그냥 이거 풀어줬다가 지금 아이고 이 등치 큰 놈들이 큰 입으로 갖다 물어준 이 콧잔등을 물었나봐요. 이게 목을 물어서 피가 철철 터지면 정말 죽어요. 저번에 흔목걸이처럼. 아, 남편이 그냥 개를 풀어가지고 아침에 얘들 콧구멍에다 물을 막 바가지로 한 대섯 바가지로 부으니까 떨어진 거야 지금. 물이 젖었죠. 아, 아휴. 그래야 개를 못 풀어요. 개만 풀어놓으면 이놈들이 싸움이 벌어져요. 이슈.